Q. O.C.G.반의 후사는 누가 죽히나? 제가 알아서 할게요! 우리 O.C.G.반은! 선균이 형, 저 달걀이 형의 두 개 밖에 없는 달걀이라고 생각하고 게임 해봐요. 아! 좋았어. 아우, 소중해! 아우, 소중해! 아! 아, 아파! 너무 아파! 아 아파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아프네 여보 아 이거 내가 원했을 거 아니야 두개 다 깨졌어 이게 진정한 황새다 형 해보자 한번 해보자 기분이라도 특염 예전 나이스 누나 그냥 여기서 걸어보는 거 떨어져서 걸으라고 참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형이 잘 아니까 형을 시키고 못하면 얘기하자 내가 타이어 건너고 누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형도 해야지 우리 팀원이라면 맞아 윤식이 알 사서 하고 있다 그래요 윤식이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는데 알 알이요 못하면 딱밤이야 간다 윤식아 윤식이도 같이 맞는 건가 당연하죠 그거 당근이죠 근데 알도 깨지고 딱밤까지 맞으면 너무 아프 윤식이의 목숨을 형이 갖고 있으니까 야 형이 깨면은 윤식이 데려와 오빠가 못 깨면 윤식이가 오빠를 때리는 거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윤식아 너 여기 와서 대기해 윤식이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윤식이 나와 여기 앉아있어 누나 옆에 여기 딱 여기 있어 사수 잘하고 인마 저 못 벗어나게 꽂자고 있어라 간다 윤식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윤식이 오빠 오빠 말한 걸 지키려고 하면서 한번 해봐 됐다 윤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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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남자야 넌 남자야 인마 윤식아 내가 너 지켰다 넌 남자야 이제 가 야 토타고팽 아 장난하네 내가 내가 윤식이 되게 지켰다 아 그래 그래